김진정, 가서 이영희 씨 주머니 뒤져봐요 당장. 어머니! 어서! 무슨 일인지 이유라도 설명해 주셔야죠. 뭐해요 김 팀장? 목걸이 있죠? 아니요 부사장님. 없습니다. 없다고? 그럴 리 없는데. 어떻게 된거죠 김 팀장? 내가 분명히 봤다니까. 미안해요 이영희 씨. 내가 실례를 했네요. 제가 아무래도 다른 데다가 둔 것 같습니다. 행사 끝나고 다시 잘 찾아보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? 죄송합니다. 상황 끝난 것 같은데 잊지 말고 들어가시죠.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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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